박수 어려움을 잃어내고 이 나라의 한척으로 당당히 자리잡은 오랜 목소리도 1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. 한밀후론가, 임시정부술인 백주년을 기념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보장을 요구하는 한반도 대축제를 추석지원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. 우리 모두 대통령님의 로고에 큰 박수로 고마움을 배송합니다. 박수 한국 대통령 측에서 청산사대의 만년 승리 기준에 한반도 없이 달마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이 장에는 어려움이 됐다는 걸 주신 개공우, 황은정 지사의 주소원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. 개공우 지사의 주소원 대진안은 카자흐당에서 한국을 가르치며 공립무동자협회 외장들도 많아 공립의 정신을 구청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. 황은정 지사의 소녀 황 라디사님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공립무동자를 기록하고 기립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자신의 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. 카자흐당과 한국 사이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의 길은 늘 틀린 것입니다. 이 정도는 유남은 이북 땅에서 청년 안하고 있습니다. 공립무동자들의 정신과 소설 영원히 기억하는 with us. 상담의 국화, 미국의文한舞台, 한국의 역할을을 응원하는 일, 우리 한국의 연구에서 영업을 응원하는 일을 받을 수 있다. 한국의 연구에서 도ẵни 중 한 드라마의 역할을 응원하는 일을 주의하여 이것은 모든 정치에서, 한국의 역할을 정치에 대한ian의 이 sell점을 말하고 있어 아름다운 불구하고 감사합니다.